고마워 얘들아 맞춰서 이제 수영까지 왔으니까 완전체 됐지? 어 완전체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좋아 얘들아 아주 좋아 하피버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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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이니까 이거 예쁘다 이거 사야겠다 크리스마스니까 이거랑 엄청 좋아하겠네 이렇게 이 냄새 잘 나온다 이거랑 코튼을 치고 이거를 걸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할까 이야 우리 정우 좋겠다 정말 생일 축하한다 이거 나무 하나 더 할까? 어 잘생겼다 그래 아빠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지 이거 거글데이 이런게 되게 맛있어 그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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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게? 귀엽다 마카롱 어떤 거 마음에 들어 선생님? 귀엽다 얘 이거 그래 나 왜 이렇게 여기 생일 그거야 귀여워 하나 둘 셋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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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우리 지우가 많이 도와주네 우리 지우가 많이 도와주네 우리 정 부회장 나가는거야? 부회장? 5번이야? 기호? 화이팅! 부회장 화이팅! 정규 부회장? 화이팅! 우리 지호가 도와주는거야? 그것은 그녀의 준비가 되었고 더kas discussed 꿀꽀! 콜라? 오오오! 한 하나씩 물어봐봐 한 하나씩? 이렇게? 만지겠습니까? 오늘 무슨 날이야 지효야? 오빠 생일 날 와 이쁜 덮지도 있어 우와 이거 누워가야 돼? 기다려 내꺼 맛있겠어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아빠 생일 축하해 우리 정우 열한번째 생일 아빠 생일 축하해 친구들 데려와 어디로 놀이터로 가는 거야? 응 오 맛있겠다 일단 날라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서 아빠 부러졌어 됐다 이쁜가 축제날이다 축제날이야? 오케이 자 이제 세팅 완성 성공 이제 오빠 친구들 올거야 이제 아 진짜 멋지다 오빠가 평생 기억 남겠다 오빠 내가 이거 켜볼게 어 지효가 켜줘 그거 누르면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거야 이제 응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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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생일 어 높기 성공 예이 오빠 여러 번째 생일 축하해 냥 왔어? 응 오 찾아와라 준서야 왜 여기서 혼자 먼저 왔어요 먼저 왔어? 준서! 오 준서 1등으로 들어왔다 1등이네 1등 우리 준서 1등으로 왔어 역시 2등으로 왔어 우리 준서 여기가 어디야? 안녕 지성이랑 같이 안 왔어? 지성이랑 같이 왔어? 안녕 윤성이 오랜만이야 윤성이도 왔구나 오 오 그래 안녕 지성이 다 와줘 지가 그래 지가 그래 지가 그래 정호야 어프다고 못했어 괜찮아 오우 선물 많이 받았네 정호 이야 제가 또 잘 찾아요 오우 얘기해주자 이거 직접 받아야 돼 오우 야 민지 선물 누가 누가 줬는지 오우 야 나 해우나트만 탐들해 안 돼 아 손가락 못 잡았어 찐찐 찐찐 자 하나 둘 셋 잘 나오네 옳지 한자리 남았는데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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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로 안갔어 오우 오우 욕하여 이리 와줘서 고마워 얻어서 고마워 얘들아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남은 우리 정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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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쳐가 피자 피자와 물로 나눠주고 냉장고에 그냥 그냥 마법으로 마법으로 그냥 지간만에 700캠프 있어 야 내가 혼내린 줄 알아 나 그 뭐야 블루엘 스타일 야 지간만 나 이거 봐 응 오우 대박 야 누가 그걸 그 잘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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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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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야 뭐해? 야 뭐 좀 줘 정우 씌워야지 잠깐만 정우 정우 자 찍을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찍을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 정우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뒤에 톡딱이 아빠 봐봐 오 좋아 좋아 빨리 두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수영이 이제 왔지 자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와줘서 이제 수영까지 왔으니까 완전체됐지 어 완전체됐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좋아 얘들아 아주 좋아 고마워 에헤헤 에헤헤 뭐야 여기 없다고? 이율 무서워 에헤헤 에헤헤 누구누구 야 이율 잠시만 잠시만 너 없애지마 너 방금 안 쓰지마 나 방금 안 쓰지마 내가 힘을 나 쓰지마 지운거야 이거 누구누구 나 여행 여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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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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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꺼 내꺼 지연이꺼 내꺼 어 내꺼 내꺼 일단 다 해줘야지 저거 야 아빠 아 그래그래 야 내꺼 내꺼 까야 돼 안돼 왜 굳이 저 핸드폰이 있는데 유튜브가 안 깔렸어요 야 야 현대가루 한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야 이거 하나만 야 지연이? 지연이 지연이 너는 우와 아빠 핀토 멋지다 여기를 돌리면 여기 지우개가 나오고 여기를 떼면 여기 샤프쉽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샤프쉽이 될 수 있고 여기도 넣어야 지우개가 나와 고마워 그거 다 넣어놔 근데 이거 어때? 탔어요 탔어? 이건 뭐 수영선물? 수영선물 수영선물 자, 반대로 어디다 가볼래 정우 좁혀봐 잘 그린다 얘 샤프다 반응에 샀는데? 슬라임이다 하나 더 있다 오, 정우 슬라임 엄청 좋아하는데 뭐야? 유석이 아니 우리 정우 취향저격인데 유유리 그거 엄마가 줘야지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유리꺼야? 나 여기 편지있다 지우랑 아닌가? 아 정말? 무슨 용기야? 무슨 용기야? 쿠키 이야 세상에 같이 때 해줄게 너 여기 잡아 지우랑 같이 한거 같은데? 준서가 궁금한거 같은데? 지우랑 같이 한거에요 이야 비싼거같은? 이게 뭐야? 브라우니쿠키 이거 맞아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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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지 브라우니쿠키 고마워 그 다음에 윤석이가 만원짜리 와 아니 아니 모아 와 만원이야 이야 이야 야 이걸로 터질해 고마워 샷 야 우리 정말 최고의 오늘 생일이네 아 아 이거 뭐야 여기 안 그래 이거 내 어 알았어 엄마랑 놀자 이거 빨리 오 이건 키링인가? 서울로 나랑 치고 야 야 너 나랑 치고 이거 나 이소아 이소아 일단 이리와줘 같이 하면 안돼? 얘들아 난 그냥 또 계속 할게 변명이 들어간거야 오 아 이소아 이소아 이건 못찾지 나도 침추였어 야 이소아 침상상태로 내 브루 침추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블루스타즈이냐 정예삭 침추 내 차라리에 침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냉수상수음수 어떻게 된거야 고수 아니었어 정옥? 아니 막 진짜 와라 유리 유라 와줘서 고마워 응 고마워 고마워 자 이따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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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보자 응 지울거 어딨어 오빠 지울거 어딨어 오빠 지울거 어딨어 딸코 딸코 어딨다고 뭐가 지울거 어딨어 그럼 고마워 고마워 지울거 어딨어 누나 이거 받았어 지연이 받았어? 못 받았어? 응 나 고수정보가 소외룩이야 왜 그래 고수정보가 소외룩이야 지연이 지연이 나 이거 받았어 정옥 받았어? 끄엉 뭐올래 정옥 나 사진을 받았어 야 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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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빠이 너 또 놀러와 이따 영상 봐, 밤에. 보여줄게. 우리 정 오늘 선물 많이 받았네. 이것만 사진 찍어줘. 자, 이건 아빠 선물. 어휴, 정 선물 많이 받았네. 응. 친구들아, 고마워. 귀봉밥도. 오빠가 또 예뻐. 슬라임이다. 오, 우리 아들 그만 좀 아빠 샀어. 브로우 스타즈. 아빠 선물. 피규어다. 쫙 펴봐. 우리 아들 좋아하잖아. 응. 선물 마음에 들어, 정호야? 응. 흐흐흐. amam quolenessта. 음. 으항. 우아. 아멘